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뽑을거는요 이게 적극적인 곰이었나요? 약간 개구리같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키링 한번 봤었죠 얇아가지고 좀 잘 뽑혔었거든요 근데 중형인형이 저는 이제 그 두껍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얄쌍하게 지난번과 키링하고 똑같이 얇게 나왔는데 좀 징그러운거 같아요 생긴거는 일단 남자 여자 두가지인거 같은데 알바퀴 정심도 하나 있고 한번 해봅시다 생김샘 잘 뽑힐거 같긴 한데 탑을 좀 쌓아야 되겠죠 으으으으으응 생긴가 봐 개인적으로 왜 인기가 있는 인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탑으로 좀 쓰고 개구리 같지않나요 진짜로? 그리고 배구리 말린거 들을때가 마땅치 않네 생각보다 오 꽉 꼈다 남자 하나 뽑았으니까 여자도 하나 뽑아야죠 이쪽 잡으면 눈 눈이 치기 때문에 들고 한번 안쪽으로 좀 떨어뜨려주기를 아우 자세가 좋지 않아요 너 저리가 얘네를 노려야될지 피카츄를 노려야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나마 이 남자애는 조금 수월하긴 한데 이 여자 캐릭터는 좀 그러네 잡기가 어디 딱 끼기가 힘들게 돼있어요 여자는 얘는 이파리에 한번 묶여있어가지고 아까처럼 딱 끼면은 나오기가 쉬운데 너무 밑에를 잡으면 또 그냥 빠질거고 너무 밑에를 잡으면 또 그냥 빠질거고 아 또 이렇게 랜덤이 아 아 이거 횟수 한번 버려야되네 이것도 묶였다 묶였다 어차피 횟수 버릴거 어차피 횟수 버릴거 음 꽤 너무 꼬였는데 우린 끝났네 일단은 일단은 마누라 두개는 확보를 했고 우려 잘 꼈다 아 좁게 늘면은 힐링이고 중형이고 아주 그냥 사정없이 잘 나와버리네 근데 이게 와 이게 틈샤에 껴 있는게 이거 또 누가 세팅했을까요 이거 아 힘들어 엄마 야 이거 큰일났다 들을게 안보이는데 야 누가 세팅했어 이거 진짜 저 저 아니 너 아니야? 아 아 저기요 자 스스로 오면 네 야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할 수 난리 있는데 누르기 야 야 이거 뭐야 탑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인형 같아요 지금 보니까 5번 남았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한번에 뽑히질 않네 회오리 회오리를 안치면 안 되는 인형이네 이거 이거 회오리를 안치면 안 되는 인형이네 이거 벌써 정확히 뽑았어 아니야 저기서 4,5마리인가 밖에 안 돼 길어서 그래 아 아 아 이거 피카츄 못 빼겠다 야 이거 너무 막 앞뒤로 막 다 포개져 있어가지고 적당히 한거 치고 빠져야겠는데 들을게 없어 이제 들을게 없어 이제 약간 그 인형 같아 그 저기 신서유계에 나오는 캐릭터 아 아 이거 봐 틀렸어 틀렸어 얘만 빼면은 피카츄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데 안그러면 지금 얘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 잘 들어갔다 빼내면 가능 오케이 이거 만원 더 가야지 이러면 흐흐흐 어어 아 근데 이거 탑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뭔가 인형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 베네 베네 그렇지 이야 얘를 어떻게 좀 한번 들썩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리본에 좀 뺐구요 으 일단 한번 보내고 아니 한 5개인가 밖에 안 뺐는데 벌써 출구통에 보여요 인형이 끼죽끼죽 해가지고 모가 중에 딱 껴갖고 아 또 한번 흔들어야 되겠다 에이 일단 한번 밀어보고 밀어보고 야 이건 뽑은거 아니냐 네 인형 꺼내면 빠질 것 같은데 모자 거려서 아 일단 인형 빼볼게요 오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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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거의 뭐 대형 인형 수준이야 크기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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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오는데 아 아 아 없어 없어 없는건가 안 걸린건가 아 느리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아니야 저 속에 인형 걸려있어 어디 택 꼈나봐 내려가야돼 그치 아 아 이거 빼기 어렵다 잠깐만요 걸렸지 걸린거 맞아? 징그럽게 걸려있다고? 징그럽게 걸려있다고? 징그럽게 걸려있다고? 왜? 이거 뭐 어떻게 생긴거야? 이거 봐봐 다음번에 끊고 갈께요 일단 걸린건 다 빼냈는데 얘를 조금 치워야 될거같아 비카치 들으려면 아 얜 뽑을까? 뽑힐려나? 누룩이? 피카츄만 진짜 쏙 빠져주면 되는데 아 걸렸다 얘를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안되겠네?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고? 그래서 자극하는 거지 지금 내가 해낸다 어 좋아 얘도 빼자 일단 최대한 출구통에 가까이 잡아서 아 이러면 안되지 반칙이야 이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만들었어? 야 이거 뭐냐 자꾸 왜왜왜왜 왜? 그 뚱뚱한 애는 그러면 짝퉁치고 바꿨다 이야 이번엔 너무했다 어? 아 이 집게 모양이 왜 이래 이거 자꾸 어? 아 이 집게 모양이 왜 이래 이거 자꾸 아 아 아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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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가게 안나와 아 우리 아 아 아 얘까지 치워야 되겠네 아이구야 저거 더러워 저거 교환각 아 얘를 어떻게 치우지구 일단 탑 야 한번 남았어 얘도 좀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말한만 더 가야되겠네 고지가 눈앞인데 지금 엄마 한편 찍는데 기본이 5만원 이구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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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ывает ?", 아 이야 이야 거의 캐내는 수준이다 캐내는 수준 발굴의 현장 어우 더 안나오니 지금 옆에 있는 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케이 오오오오 이야 한번 남았었는데 예 딱 시도하고 아야 팔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나와주면 고맙고 저런치 프론스 난 5만원 했구요 아이고 빼기 힘드네 이 인형 아 아 나 정품까지 다 나왔고 몇마리죠 일단 엎드린 지우 모자 피카츄 그 다음에 깨구리 몇마리인가 한번 볼게요 야 야 이게 길이가 거의 대형인형 수준이야 여덟개 뽑았네 여덟개 어 이거 짜세가 다르다 이거 몇종이야? 4종 4종이라고? 4종이라고 하기에는 얘만 다른데? 아니 얘도 다른가? 여하튼 총 5만원 8마리 하고 정품 피카츄까지 딱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아 이건 오버액션 곰?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